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서술의 초점이라는 것을 주제로 선생님이 캐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독을 하려면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영어 빨리 읽고 정답 얼른 찾으면 좋잖아 정확히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영어 속독을 하려면 이게 야매로 대충대충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속독이에요 진짜 그래서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의 속독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서술의 초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읽어야 돼요 글을 읽을 때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되게 족보 있는 글 읽기 기술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건데 어떤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랑 관계가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패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꼭 찾아야 되는 정보랑 무관한 내용을 대충대충 빨리 읽고 넘겨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뭐 독해가 되든 안 되든 대충 읽고 넘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 예 바로 서술의 초점이에요 서술의 초점 서술의 초점 선생님이 엠파시스 리딩 맨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동하기 위해서 엠파시스 리딩을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 서술의 초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술의 초점을 서술의 초점이 뭔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것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화제라고도 하고 제재라고도 하고 핵심 소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저는 서술의 초점이라고 불러요 서술이 어디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찾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선생님이 제로팩 기타 유형 독해 이번에 개강해가지고 오늘 촬영한 지문인데 이걸 교재로 쓰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40번 요양문 지문이거든요 40번 때 나오는 요양문 지문인데 40번 요양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요양문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50% 이상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요양문에서 서술의 초점을 파악해서 내가 본문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를 1차적으로 먼저 캐치를 하고 나면 본문은 광속으로 읽어 제낄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막 생각하면서 그 관련된 단어 나올 때까지 스르륵 넘기다가 팡! 이렇게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양문을 한번 보셔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사회와 정보사회 그래서 기술정보사회예요 아, 기술정보사회구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정보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그들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덜 어찌어찌하게 된 인간이라는 존재는 appear to, 뭐, 뭐인 것으로 드러나 보인다 그 얘기죠 have gained, 쭉 획득해온 것으로 보인다 증가된 이동성과 힘 또는 권력을 여기서 한번 잠깐 끊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낯선 문장, 어려운 문장 보면 머릿속에서 붕붕붕 날아다니죠 그죠? 너도 나랑 다를 바 없지 서울대 경영정시에 합격한 선생님도 롯게가 이렇게 붕붕 날아다녀 금방 까먹어요 나는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거 잠깐 전에 읽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적어 나도 헷갈리는데 너가 안 헷갈리겠습니까? 까부지 마세요 너도 분명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살짝 적어봐 그러면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선생님,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A가 지금 정답이니까 A 들어갈 내용을 파악하려면 인간의 뭘 파악해야 되냐를 따져보면 인간의 지금 현대사회에서 기술정보사회에서의 인간은 이거 적을게요 신체적 움직임이 어찌어찌한 성질 자체가 렛으니까 줄어들었다 어찌어찌한 성질 자체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인간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문에서 앞에서부터 막 찾아 내려가야겠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서술의 초점이라고 해요 글 전반부의 서술의 초점 그래서 이거를 딱 캐치하면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으로 보이느냐 우리가 이동성 자체와 권력, 힘은 강해졌어 이동성도 강해졌고 그리고 힘도 강해졌습니다 이게 힘일까요? 권력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워란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지 왜? 수식어구가 없기 때문에 전 다이언은 이렇게 두 종류 다 써놔요 헷갈리면 근데 이제 선지에서 보면요 자, 봐봐요 이동성은 분명히 올라갔어 왜? 우리 자동차 타고 여러분 부산에서 한양까지 간다고 생각해봐 우리 시험 봐야 돼 그래서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면 옛날같이 한 달 동안 걸어가? 호랑이도 한 5번 만나고 산적도 한 3번 만나고 아, 미쳐버리겠다 한 달 동안 걸어가요? 한 400km, 500km를 우리가 신체적인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타고 가니까 이동성은 엄청 늘었어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따져보면 선생님이 저번에 퀘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 있는 것들 중에서 답 나오기 좋다라고 했었죠 신체적인 움직임이 바람직해지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야, 너 왜 움직였어? 몸 꼼짝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움직였어? 막 하면서 혼내요? 그러니까 덜 바람직한 것으로 변했어? 아니잖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잖아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정보화 사회에 많이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거겠어, 이거겠어 그런데 우리 막 걸어다니지 않잖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움직임의 필요성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찍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의심은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상태로 그래, 인간의 그럼 신체적인 움직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이 정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모빌라티, 이동성, 기동성 같은 것들 우리가 뭔가를 통행을 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운송 이런 트랜지컷 관련해서 이동성은 제공을 해줍니다 광범위한 어떤 필드 어떤 학문 분야 같은 영역을 제공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탐구되어져야만 해요 뭐에 의해서? 다른 학문 분야들에 의해서 모든 학부에서 그런데 페이컬티라는 단어랑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요 학문 분야로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전반부 들어갔을 때 멍쩔요 뭔 소리지? 이게? 몰라 예, 예, 예 하면서 붕 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공포감이 옵니다 아, 망했다 이거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in addition to the humanity 하면 여기서는 인문학이거든요 학문으로 봤을 때 인문학에 더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숙련된 독설화들은요 진짜 영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서술의 초점을 잡을 줄 아는 애들은 그래서 저는 서술의 초점 잡아놓은 게 기껏 잡아놓은 게 날아가버릴까 봐 아까워서 저거나 이렇게 메모하는 거를 스키마타이징 메모해놓은 것을 스키마타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키마타이징을 해놓으면요 안 까먹어요 내가 여러분들이랑 신나게 한참 요즘 나오는 최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돌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야, 우리 이렇게 썰만 풀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문제를 풀려고 해도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 아, 선생님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어찌 됐는지 찾아야죠 이게 덜 바람직해졌을까요? 덜 필수적일까요? 이거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바로 보여요 이게 스키마타이징 아, 스키마 레퍼런스예요 스키마 레퍼런스 스키마타를 참고해서 푸는 방식 선생님 성명적이죠 이게 개쩔어요 이 기술이 진짜 최고야 근데 어쨌든지간에 이걸 딱 파악을 했으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인간의 신체적인 움직임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치? 학문 어쩌고 저쩌고 있어? 빨리 패스해버려 네, 빨리 패스해버려요 못 알아듣겠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인스파이트 뭐 뭐에도 불구하고 인크리징 증가되는 가속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인 트래블링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스토로우 뭘 통해서 움직입니까? 지리적인 공간 가상의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동성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야 실제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가상 공간에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가상 공간에 왜 나온 말일까? 어? 잠깐만 기술정보상회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에 의해서 이동을 해 자동차 타고 지리적으로 정보는요 선생님 인터넷이잖아 우리가 인터넷 정보로 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곳까지도 갈 수도 있고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구글 맵스 클릭해가지고 지구 정반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해변 사진도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로드뷰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모르겠으면 이걸 왜 따져요? 우리가 멍청이 같이 왜? 우리는 지금 신체적인 변화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왔어요 아우 바디 오예 나왔다 여기까지 타고 올라왔대 이게 이제 속도기에요 여러분 광속으로 넘어오면서 관련 없는 것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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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찾아야 될 거는 우리의 신체적인 움직임인데 우리의 바디는 비컴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본 유형 독해에서 엄청 강조했었던 최고로 중요한 최상급 수준의 강조사죠 점점 더 라는 말이 나오면 비교급이면서 동시에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더욱더 어떻게 됐느냐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와 같이 되어버렸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컨테이너는 왜? 그것들은 운반이 되거든요 인공장기에 의해서 오케이 우리 자동차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컨테이너들이 배에 선적돼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되는 것처럼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지금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많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네서서리로 일단 확정이 탕! 되고 뒷부분은 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일단은 그러면 인이퀄리티인지 아니면 그로스예요 관련된 건지만 찾아주면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가르쳐드리는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거 들어봤을 건데 제 강의를 몇 개만 딱 보시면 네거티브한 내용들 문제점 한계 이런 것들 잘 나온다고 하는데 봐봐라 이 문장 딱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 이러한 권력의 밑바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아 빅틴스 희생자가 된답니다 이동성에 의해서 이동성과 관련해서 구조화된 사회적인 배제나 축출의 희생자가 된다라는 거야 뭔가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쫓겨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지관리에서 따져볼 때 이게 성장 관련된 이슈예요? 아니면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예요? 당연히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지 그치? 그래서 문제점이나 한계 관련돼서 이 뒷부분 관련된 B는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정답선지가 들어간 문장에는 뭐가 걸리느냐 강조가 걸린다 문제점 네거티브한 내용 비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정답선지로 잘 나온다 내가 맨날 얘기해줘요 이게 바로 엠파시스 리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엠파시스 리딩 관련해서도 선생님 기술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저번에 테스트 찍었던 것 중에 야! 여러분! 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변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제목에 변화 들어가는 게스트 있을 거예요 변화가 뭔가가 되어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정답 관련성이 엄청나게 높고 핵심 내용이다 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봐봐 become 되어간다 점점 더 어떤 상태로 그래서 이 문장이 정확하게 A파트 관련된 정답선지에 품고 있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엠파시스 리딩을 잘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이 굉장히 강조가 들어간단 말이야 주제자가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장 정확하게 꼼꼼히 분석해서 해석했을 때 정답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글을 읽을 때 속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반부를 광속으로 읽다가 으다다다다다 내려와서 관련성이 갑자기 확 올라오고 강조가 많이 걸리는 중요 부분에서는 속도를 다운시키세요 천천히 분석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살짝 메모 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엠파시스 리딩과 스키마 레퍼런스 조합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엠파시스 리딩은 정확하게 강조 읽을 줄 알면요 진짜 마법같이 재밌어요 어디서 나오겠다 이거 뭔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게 반사적으로 파악이 돼 근데 이게 야매 기술이냐 아니야 수사법 수사법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원래 영어 강사 꾸준히 계속 했지만 영어 강사 하면서 이제 경상환쪽 강의를 저는 오래 했었으니까 저는 국어 독서 최고난도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영어가 상대적으로 좀 기형적인 게 국어 독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보다 훨씬 길고 복잡한 지문들을 박살내는 연습을 많이 해왔거든 근데 그러면서 영어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국어 독서 최고난도 지문 박살내는 방식을 영어 지문 분석하는 데 적용을 하고 그걸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수사법적 요소나 글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고 강조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깊은 수준까지 파고 들어가지는 거지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디서 문제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런 것들을 체계화했어 학생들이 알 수 있게 떠맥을 주다 보니까 엠파시스 리딩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된 거고 그리고 저도 기억력이 후지지만 우리 학생분들 기억력 상당히 후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인정할 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술의 초점 같은 것들 파악될 때마다 스키마 레퍼런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키마타이징을 하면서 가 그러면은 서술의 초점들 잡아 놨던가 안 놓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빨리 읽고 어떤 부분에서 천천히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지 지표가 돼 이거 참고할 수 있으니까 레퍼런스가 항상 되잖아요 이게 스키마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한 독해력 주의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말랩 수준의 엄청나게 머리 좋고 영어 잘하는 애들처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원래 기술이라는 거는 무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기술은요 약자를 위한 거야 무엇인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좋은 기술 조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간단하면 할수록 좋고 채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퍼시스 리딩은 제 모든 캐스트에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채화가 되어버리면 기존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어떤 수준에 있었던지 간에 그래도 플러스 알파 아무리 못해도 두세 문제 이상은 더 맞게 됩니다 당장에 한두 달 안에 바로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앞두고 여러분들 영어가 불안하다 내가 몇 문제만 더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합류해서 선생님 방법도 차용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스키마 타이징 하는 게 저는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빈칸 추론이나 심화 유형만 문제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딱 정해놓고 걔네들만 스키마 레퍼런스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셔요 엠퍼시스 리딩 같은 거는 포인트 같은 것도 10개도 안 돼요 금방 익혀요 굉장히 간단한데 파괴력 있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케이스 찍는 거는 사실 올해까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방법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분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셔요 1세대 선생님 제자들 계곡공신들이 완강을 하고 후배들한테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내년쯤 됐을 때는 선생님이 직접 소개를 하지 않아도 스키마 레퍼런스와 엠퍼시스 리딩 곽동영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때까지 선생님 그게 꿈인데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도 싸우고 있어요 여튼 이 케이스는 선생님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지만 기술을 아끼지 않아요 저는 케이스 찍을 때 이런 건 숨겨놨다가 다른 학생들이나 남들이 이걸 보면 안 돼 하고 숨기지 않아요 그냥 학생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케이스트를 찍어서 선생님이 홍보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좋게 보시고 여기서 가르쳐드린 오늘 서술의 초점이라는 개념 글쓴이가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췄는가 요거를 캐치를 해서 적어놓고 읽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본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발이 빠지지 않는다 아우어 바디에 무브먼트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 이게 스키마 레퍼런스입니다 서술의 초점을 찾아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빨리 잡아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최근에 하고 있는 강의들입니다 노란색은 진행 중 아니군요 노란색이 만강 그리고 흰색이 진행 중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Q&A 게시판에 상담글 남기면 선생님이 조언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keepers